인천과 제주의 맞대결 잊은중 임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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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골 임영주가 골을 못 올리게 박스 안에서 이명주를 이대로 넣으면 임영주가 골을 못 올리게 없죠 박스 안에서 오른발 발등으로 강하게 슈팅 때리면서 선제골을 뽑아내는 임영주의 나를 돌파하지 박스 안으로 해도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가슴으로 반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건드려져 있고요 이게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해동하지만 떨어지는 공. 직전 끌가면서 송전 외발 슛! 왼쪽으로 벗어나는 송주은입니다. 인천과 제주의 전반전 맞대결. 이명주 선제의 선제골로 1-0 앞선채 리드를 잡고 전반전 맞진 인천이었습니다. 제주가 바로 도착하는 송주은과 김승섭을 교체했습니다. 늪에서 과연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지. 오늘도 인천을 상대로 쉽지 않습니다. 서진수 두 명의 사이. 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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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만 김승섭! 교체육병승이 제대로 적중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제주의 팬들이 아주 좋아하죠. 2-2 동작. 경기를 다시 원주로 돌리는 제주의 김승섭입니다. 김봉수. 왼쪽 계획에 김승섭에게 연결이 되면서 왼쪽이 열렸어요. 김승섭 올라옵니다. 김승섭 왼쪽. 왼 말로 클로스. 이런 turnsonskin섭이bare.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또 해 있습니다! 에르하니데스였습니다. 패스가 좀 더 이른 타이밍에 나와줬어요. 다 차렸났어요. 에르하니데스에 올려주었습니다. 고! 에르하니데스! 에르하니데스! 워더골! 워더골! 워더골 에널델스! 역시! 2대 1 인천이! 인천이 다시 리듬을 잡아냈습니다 자, 가을의 강자 인천이 나이티라 자, 에널델스가 인천이 왜 가을의 강한지 다시 한 번 준비하는 빡진 골을 터뜨리네요 모두 믿을 수 없는 크라마으로 맞춘 워더골 에널델스 자, 그리고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역동과 감독 하나월드 K리그 인천과 제주의 맞대결 인천이 2대 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제주 유네이티드가 후반전 들어서 추격에 불꽃을 불살라봤지만 결국에 인천의 에널델스가 인프론트를 제대로 불태우면서 이 중요했던 경기를 2대 1로 승리로 마무리를 잡아냅니다 3대 1를 6대 cm 5대 2의 전 vision